소들이 에이지를 치료할 수 있다고요?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를 대상으로 한 HIV 연구가 미래의 HIV 치료에 희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.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송아지의 옆구리에 HIV를 주입했습니다. 소 자체의 면역체계는 처음에는 42일 만에 바이러스의 20%를 무효화시킨 항체를 생산해냈습니다. 이후 381일 이내로 HIV의 96%가 없어졌습니다. 연구원들은 소가 다양한 박테리어와 접촉하는 튼튼한 소화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. 이번 연구는 미래에 소가 약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. 연구원은 미래에 소가 약의 원천을 시작합니다. 연구원은 Depending, 기본적으로 신고를 지급할 수 있는 연구원은 이브를 선택한 것입니다.